제목이 지금 신기한 문법의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몰아서져 있죠? 문법은 절대로 단순 암기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바로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죠. 여러분, school이란 단어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뭔 뜻인가요? 라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school은 학교가 맞죠? 자, 그러면은 제가 뭘 하나 보여줄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어... 여러분? 이 단어 좀 되게 생소하시죠? 아마 이 두 개는 알 건데 이 단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뜻을 좀 알려줄게요. 이 person이 사람이고요. school이란 단어는 학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 paddock이란 단어는요. 방목장이란 뜻입니다. 네, 됐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시면 사람, 학교, 방목장에서 겠습니까?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었던 중요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영문법 공부를 왜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수일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수일치 그... 영어에는 수일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일치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어... 문법체계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보셔요? 수일치란 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s를 붙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고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누군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girl 이란 단어에다가 s를 붙였죠? 그러면은 요게 소녀들이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여럿이니까 복수라 그러고 a girl 하면 이게 어가 한 명이니까 한 명의 소녀니까 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인칭 단수일 때 s를 붙인다고 했으니까 노래한다 할 때 여기는 s를 안 붙이지만 노래한다 할 때 a girl이 좋으면은 sings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설명을 듣고 나면은 재밌어요?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딱 이것만 들어도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좀 뭔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 저런 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수일치는 분명히 이게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어동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주어동사, 주어동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는 뭐 주어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수일치라는 게 주어랑 동사의 수를 일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생각을 바꿔서 지금부터 수일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주어에 s가 붙어있으면은 동사의 s가 없으면 되고요. 반대로 주어에 s가 없으면은 동사의 s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boy에 s를 붙였죠? 그러면은 sing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s가 있으니까 없으면 된다고요. 그럼 반대로 a boy는 여기 s가 없잖아요? 그럼 sing에다가 s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비 동사 알고 계시죠? 비 동사가 boys이면 are 혹은 were로 가는데 a boy이면 is, was, s가 붙죠? 마찬가지로 have 동사도 have지만 얘는 has 이렇게 되고 두 동사도 두지만 더즈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즉 여기 s가 있는데 없죠? 반대로 여기는 없으니까 있는 겁니다. 이게 수일치예요. 이러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말지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의가 맞긴 한데 실제로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하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어에 s 있으면 동사에 s 없고 없으면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훨씬 좀 간단하잖아요. 이게 수일치였거든요. 실제로. 근데 앞에 보세요.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포인트인데요. 이겁니다. 수일치는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나요? 이게 진짜 포인트라니까요. 대부분이 그냥 수일치 않은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지 왜 해라고 하면 그건 모르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문장이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단어가 person이 사람이고 school이 학교고 패덕이 박목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석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뭘 배웠죠? 수일치는 주어와 동사를 s 가지고 한다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그럼 좀 보는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person에 s가 없잖아요. 근데 school에 s가 있죠. 라는 건 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셔야 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목장에서 동사로 모르겠죠. 몰라도 돼요. 그래도 school한다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수일치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얘가 주어다 얘가 동사다 라는 걸 구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s를 통해서 이게 왜 이러냐면 영어는 한국어랑 다르게 자리 언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은는이가 붙으면 주어고 뭐 했다 했어 이러면 동사잖아요. 얘는 그런 게 아니고 자리 가지고 동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 걜 주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동사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런 수일치라는 장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school은 동사로 쓰였고 해석 자체를 어떤 한 사람이 목장에서 school한다. 이 정도로는 번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지? 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school이 동사로 뭔지 모르니까 근데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요. 뭐 하시면 돼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되죠. 사전에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 보는 법을 좀 알려줄게요. 영어 공부하는데 사전 없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요즘은 정말 좋죠. 예전에 막 종이사전 써서 아유 뭐야. 틀딱이 돼. 죄송해요. 지금은 그냥 네이버에다가 하면 전자사전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스쿨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스쿨도 있고 스쿨 1도 있고 스쿨 2도 있어요. 스쿨 2에 보면 물고기 때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 몰라도 되고 설마 물고기 때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이 스쿨하고 스쿨 1 중에서 이 스쿨은 옥스퍼드 사전이고 스쿨 1은 동화출판 YBM에서 기타 여타 사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보면 잘 봐요.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스쿨하고 스쿨 1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면 보셔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동화출판이 있고 IBM이 있고 이게 다 저거예요. 그 뭡니까? 전자사전 그 뭐죠? 그 브랜드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옥스퍼드 거는 그 뭐지? 약간 외국사전 같은 외국사전을 우리나라 걸로 좀 바꾼 느낌이고 이 동화출판이랑 YBM이 우리나라 건데 잘 보세요. 스쿨은 분명히 학교가 맞아요. 하지만 아까 그 동사로 쓰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명사, 형사 여기 동사가 있죠. 그래서 얘가 동사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찾으시면 돼. 그래서 사전을 내려가지고 저 밑에 내려보면은 스쿨의 동사 뜻이 나오는데 근데 황당할 거예요. 보세요. 이거거든요. 네. 이거예요. 그래서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목장에서 말 타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야. 아 진짜로 아니 여기 있잖아. 이게 아 물론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그 스쿨이 동사로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수일치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뜻은 모를 수 있다고요. 당연히 안 비분 거니까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나오겠죠.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수일치라는 걸 할 줄 알면은 이런 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외웠었던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일치했던 걸 왜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얘가 동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페이지에 봐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있죠? 이거 보시면 더 티처 와우즈 이제 보여요? 여기는 티처의 S가 없는데 여기 와우의 S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수일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와우가 뭘까요? 우와 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우와 하게 한다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봐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까 아유까 뭐 그냥 여러분들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우아하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전을 보면은 와우라는 동사가 보이십니까? 열광하게 하다 큰 감동을 주다 요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와우가 와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로 쓰면 이런 의미인 거지. 아유 창피하네.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아유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마술사 하려고 했었어가지고 요런 거 본 적 없어요. 요런 거 아유 안 할게요. 자 아무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것도 똑같죠? 이제 이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싱어에 S가 없잖아요. 근데 베러에 S 있죠? 그럼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예요. 그럼 알 것 같지 않아요? 베러가 더 나은 이란 더 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얘도 동사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한 가수가 자기 스스로를 더 낮게 한다. 요 정도로 번역하면 되는 거죠.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스튜던트에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S가 달려있는데 택시의 S가 없죠. 예 그러면 수일치가 된 겁니다. 그럼 자 이제 유추해볼래요. 택시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럼 동사로 쓰면 뭐 뭐겠어요? 택시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학생들이 학교로 택시 타고 간다 정도예요. 실제로 그래서 역시나 택시라는 단어를 동사로 찾아보면은 요런 게 나오죠. 이동하다. 맞지? 움직이다 이동하다 라는 뜻이 있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택시가 택시가 맞아요. 근데 동사로 쓸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걸 뭘 가지고 알 수 있다? 수일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그냥 다 무조건 암기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울 때 외우더라도 왜 그런지를 알고 외우자고요. 요런 뜻으로 쓴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거 확실히 알겠어요? 주어에 S가 있으면 동사의 S가 없고 주어에 S가 없으면 동사의 S가 있고 이 형태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수일치를 하는 이유가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앞에 좀 봐주시고 요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보기를 보면은 아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디아 더는 뭐고 아더는 뭐고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보세요. 이게 내용이 이런 거거든. 이 바지들 중에서 몇몇 바지는 Go with the jacket 자켓하고 함께 가요. 뭔 말이냐면 바지가 있는데 바지가 일부의 바지는 자켓하고 이렇게 짝을 잃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and 하고 빈칸 are swor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얘 동사죠. 그럼 여기는 주어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사에 s가 없잖아요. 그럼 주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s가 붙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얘가 다 돼요. 얘만 할 수 있잖아. 아 진짜 이렇게 풀어 아 이게 여러분들 문제 내신 분의 의도는 물론 이게 some adults를 물어보려고 한 건데 이건 나중에 배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s만 볼 줄 알아도 정말 쓸 때가 많아요. 이게 문법 문제에서 수일치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나오면 s를 잘 확인하시면 이렇게 거저먹는 문제도 있다. 라는 거죠. 알았죠? 좋아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이 바지 중에 몇몇 바지는 자켓하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분리되어져서 판매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바지는 자켓하고 짝을 이뤄 판매되고 어떤 거는 그냥 자켓 따로 바지 따로 다른 것들 이런 얘기로 쓴 거야. 근데 이걸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는 수일치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결론 수일치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죠? 주어와 동사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s를 이용해서 너는 주어야 너는 동사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저희 pdf 자료 지금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박스에 써져 있을 거예요. 이거 적어 넣으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도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수일치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어동사 구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보셔요. 그리고